한 조선일보의 뉴스에는 이런 기사가 떠올라 있습니다. 이번에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해양수산부의 공무원 이대준 씨의 아내 되는 분은 세월호는 아홉 번이나 조사하고 그런데 우리 남편의 사건은 단 한 번도 제대로 조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거로 민주당은 북한 편과 같아 보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15년간 봉인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법원이 열어줄까요? 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관계자분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바렘님은 참 정확하게 지적하셨네요. 사람도 아닙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을 어떻게 살인자로 덮어 씌우고 죽으라고 다시 보낸다는 그 자체가 악맙니다. 사악함입니다. 최혜진 님은 북송 사건도 재조사하는데 왜 사의로 부정선거는 수사를 안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김중길 님은 오늘 조갑죄 반성문이라는 그런 내용을 보고 언론인 중견이라고 자처한 그 자들의 기회주의적 사고는 나라를 멍들게 하는 데 앞장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자 여러분들 여기 또 하나 문 cvral 조갑죄 이 사람은 이준석이 편을 들더니 요즘은 모름새로 일관합니다. 이준석이 왔을 때 그렇게 박수치고 방송을 많이 했죠. 내가 보고 참 웃어가지고 어떻게 나이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판단력이 흐려질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여당의 전 대변인 국민의힘의 대변인이 이준석 단순 징계로 끝나지 않을 듯 경고도 타격을 줄 것이다. 이것은 이제 밝혀져봐야 우리가 이제 그런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정말 양심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3일 정도 계속해서 이제 서해에서 피격당한 그런 해양수산부 이대진 씨를 다루는 일은 이 사건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소위 대통령이 헌법상의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책무를 위반하고 헌법을 수호해야 되는 그런 책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정말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이제 주인공이 이대진 씨의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세월호는 아홉 번 조사했으면서 민주당은 북한 편과 같다. 정말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다. 남편은 수사 한 번 제대로 못 받았다. 선거 무정 문제는 수사 한 번 제대로 못 받아본 겁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그 수많은 공적기관이 있지만 국민들의 기본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그런 유력한 증거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공적기관 가운데 어느 수사기관도 수사 한 번 안 한 겁니다. 남편은 수사 한 번 제대로 못 받았는데 선거 부정문대도 수사 한 번 제대로 못 받아본 겁니다. 기가 찬 일이죠.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진 씨의 배우자 건모 씨는 6월 20일 월북 판단을 뒤집은 정부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색깔론이라고 규정한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에 대해서 사고가 처음 났을 때부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북한 편에 서 있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양심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세월호 조사를 아홉 번 진행하는 동안 남편은 제대로 된 수사 한 번 안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대진 씨의 아내 되시는 건모 씨의 주장일 뿐만 아니고 오늘날 대한민국에 사는 양식 있는 대다수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분노와 섭섭함과 그리고 한탄일 것입니다. 사고가 처음 났을 때부터 대한민국 편이 아니고 북한 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다. 다시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날 조선일보에 통화해서 똑같이 소중한 목숨인데 어떻게 그렇게 선택적으로 말할 수 있냐 선택적 수사 선택적 정의가 만년했던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었고 발악건대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모든 정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적용이 돼야 되고 어떤 종류의 선택적 수사나 선택적 책임이나 선택적 정의가 있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우상우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정부 발표에 대해서 친북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색깔론으로 규정했고 같은 당 서른위원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다 이렇게 말했다가 발언을 주어 담기도 했다. 서른위원은 참고로 국방위원 가운데 한 분입니다. 지금도 소셜미디어와 친냐 성냥 커뮤니티에서는 이대진 씨 가족을 향한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 권 모 씨는 민생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우위원장 발언에 대해서 민생이 물론 중요하지만 국민은 국가가 어딨냐. 국민이 있어야 국가도 있고 민생도 있는 것이다. 특히 이제 아이들을 둔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떻게 당신들 그럴 수 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서른위원 문제도 어제 다뤘고 전에는 우상우 씨의 색깔론 발언도 다룬 이유는 두 사람 다 한 사람은 1962년생이고 한 사람은 1952년생이니까 다 자식들이 있잖아요.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참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냐. 사람이 짐승하고 다른 게 뭡니까? 사람이 동물하고 다른 게 뭡니까? 사람이 가축하고 다른 게 뭡니까? 어려운 상황에 차한 사람들에게 연민을 느끼는 것이 그것이 인간과 짐승의 차이점이지 않습니까? 동병상려라든지 아니면 처근지심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짐승하고 인간이 뭐가 다를 것입니까?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래도 여기에 이대진 씨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장성한 아들이 있어가지고 그나마 집에 버틸이 되는데 이대진 씨의 아들 이모 군은 우상우 민주당 비대위원장에게 띄운 친필 편지에서 하루아침에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가족들의 처참한 고통이 어떤 것일 아느냐. 2차 가해가 진행되면 국민이 당신들을 심판할 것이다. 아들이 월북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정부 발표를 본 뒤에 이제 엄마에게 맡기고 자기 할 일을 하겠다 했는데 민주당 의원 발언을 보고 분노해서 자기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다시 또 이대진 씨의 부인 권 씨는 2014년 세월호 사건을 언급하면서 또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세월호 조사 9번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남편은 제대로 된 수사 한 번 받지 못했습니다. 똑같이 소중한 목숨이고 북한이란 적대 국가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우회적으로 섭섬함을 드려냈다. 어쨌든 이 문제는 백일화의 모든 진상이 우리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진상을 공개하라는 겁니다. 사실 여부를 사실을 숨기지 말고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사실을 숨기고 사실을 은폐하고 사실을 뭡니까? 잠재우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너무 큰 것이죠. 그건 정상적인 그런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의를 세운다는 것은 일단은 진실을 찾기 이전에 사실 여부를 가려야 그 다음에 진실 여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 아무튼 간에 진실 여부가 그대로 이렇게 밝혀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운 좋은 사람님이 사고가 처음 났을 때부터 이미 북한 편을 저들이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북한 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진 씨의 부인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문재인 정권의 대다수 국민들이 겪어본 생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시민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편무성님은 북한 편 같은 게 아니라 북한 편입니다. 저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입니다. 3094명이 찬성하고 15명이 반대합니다. 저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입니다. 저들이 말하는 인민민주주의인지 아닌지는 확실치 않습니다마는 선거를 도덕질해 가지고 뭡니까? 권력을 훔치는 거니까 그거는 민주주의자는 아닌 거죠. 그거는 분명한 거 아닙니까? 정성부님은 한 가정의 가장이 대한민국 국민이 공무를 수행하던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적군의 총탄에마다 숨지고 불태워져도 사람이 먼저라던 민주당이 그런 것을 아무것도 아니라는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누가 이 여인에 우리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겠습니까? 2529명이 찬성을 했고 11명이 반대를 한 겁니다. 김종범님입니다. 죽자 살자 지지 않은 민주당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뭐 별 다르겠습니까? 그들은 과거부터 이간질 분탕질의 대가들입니다. 내로남불은 이제 일상 다반사이고 북한 김정은을 위해서는 북로 남불도 물불 안 가려고 하겠죠. 진짜 중요한 것은 월북을 했느냐 안 했냐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서 총살이 되고 화형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인지하고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당시의 상황이 문재인인 것입니다. 월북을 하고자 한 사람이라고 치부해서 북한군이 총살과 화형을 행하는 장면을 보고만 있었다는 당시 정부와 군은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부와 군이 아니었습니다. 2209명이 찬성했고 13명이 반대한 겁니다. 아무리 보수적인 색칠한 분들이 이런 기사를 보고 그걸 남겼다고 설령 간주하더라도 그래도 대한민국의 보통 시민들은 여전히 양식을 갖고 있다. 상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대진 사건뿐만 아니고 2019년도에 북한에 귀순 어민 두 명을 안대를 씌워가지고 바로 판문점에서 북한 측에 인계를 해버리고 그 두 사람의 생사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뭐 거의 대부분 다 죽음을 안 당했겠습니까. 그 사건에 실상을 정확히 알리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2019년에 잊혀져가던 북한 귀순 어민 두 명을 안대를 씌워서 북송시켜버린 5일 만에 북송시켜버린 문재인 정권의 무도함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앞으로 차근차근 소위 문정권 하에서 일어났던 엄청난 그런 불법 비리를 밝히는 것으로 이해하고 하루속히 4.15 불법 부정 선거뿐만 아니고 본인이 피해자였던 3구 대통령 선거 그리고 윤석열 정부 하에서도 어김없이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해가지고 바로 사전투표를 조작한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선거 부정 문제에 반드시 손을 댈 수 있기를 국민들이 간곡히 기대하고 간절히 원한다는 사실을 결코 윤석열 대통령이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